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추리 문 닫겠습니다. 추리 문 닫겠습니다. 추리 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추리 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며 닫힐 위험이 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교대 법원 검찰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잠실이나 산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추리 문이 닫힐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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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문의 뇌ion OG1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역입니다. 밀도 실패는 오른쪽입니다. 아멘 이번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미리 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장압이나 부평, 부청 방면은 7호선으로, 개화나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or line number 9.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마지막으로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울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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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번 역은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응압이나 공화선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약수, 약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The nobody will do that. Oh and the characteristics. The failure of the day is now. Oh and there's more. Theaksi-huziger station. The only thing I thought was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the pressure is to make my hands dry because it is about the steering wheel notch and it is about the speed of light. It is about the speed of light.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입구, 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국립극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Platform은 동 której 위하여 동국 인 megap이킷 우리나라. 동국 여자 전엔م Ankara 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역입니다. 내리실 번은 왼쪽입니다. 당국에다 4당, 5위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